에이! 네 가보자! 어? 야 아는 것 같아. 유재석 씨 가도 먹겠다. 네? 왔다! 저요! 아... 아... 뭐야 저게? 야 올리브 초장이 뭐야? 일단 모르겠어요. 올리브 초장? 올리브 초장? 아 이거 얘기해요! 올리브 초장? 아니 양식이야 한식이야! 올리브 초장. 글식 글식. 뭐야? 하하 씨. 다 뽑고. 나 솔직히 잘 몰라. 어? 어? 야 야 야 야 야 하하! 하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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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에 웃어가는 거야! 야 뭐야! 너는 겨수적으로 간 거예요! 왜! 야 이 말 풀었었어! 아 잠시만요! 내가 너 이거야! 내가 내가 안 해드려 간다! 발사비 발사비 그냥 웃었거든! 왜! 너가 스트레스 이름이 저러기 있나 해가지고! 하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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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하하! 하,... 하, 하! 나 이거... 야 내가 재생lesque! 야 하나 하나 배 하, 하! 아, 너...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좋았어. 자신 있게 맞춰주지. 자신 있게.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와. 네 인사 잘 하더라고요. 뭐라고? 발사믹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군. 어? 발사믹 하나 갖고 여기까지. 발사믹. 뭐 마부침 뭐 어쩌고. 그거 물어보면 못 사나? 뭐라고? 발사믹. 토끼랑 발을 만들어 보세요. 발사믹 하나 갖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온 친구. 올리고 그냥 찍어주세요 선생님. 아 저거 아깝다. 다 올라왔어. 조절이면 돼. 자 2화 한 문제. 난세스. 난세스. 아 왜 또 난세스. 아니요. 초다스데도 많이 버릴까요. 오케이 컬. 야 이 한 문제를 결정도 하는 거네. 승부차기. 승부차기 마지막. 나세스. 마지막 문제. 시청자 여러분. 수동. 이거 도전 건드리는데 나한테는 도전 건드리는데. 400점 발사믹. 아시죠? 내신 15등 여러분 일어나려. 최선상승. 장승 여러분들. 내가 유재석을 넘어트립니다. 널센스로. 참세. 참세. 영어 이름은. 참세. 영어 이름은. 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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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어 이름을 아는데. 서울대 맞춰봐라. 내신일 때가 또 맞춰봐. 참세 영어 이름을 볼까? 헷갈리니? 자 시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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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세스지? 네. 진자가 아니고. 나 알겠어. 수천아 가자. 셋. 9. 8. 7. 6. 맞죠? 맞는 것 같아. 맞죠? 나한테 보여줘 봐. 오. 맞아 이거야? 어? 진짜? 서울대 나와! 야 나와! 1순 7등원 나와! 나 그래! 야 이거 맞대, 이거 맞대. 내가 올라와서 속살이 했네. 우리 학교에 예전에 도전골틀벨 놀러 왔었다? 촬영을 놨었는데 우리는 아예 입장도 못 했어. 정답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왔어. 다 왔어. 우중하시는 분에겐 상상 못한. 때가 됐어요. 제가 됐을 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끌지 마시고. 동시에 대체으로 바꿔주세요. 맞추면 대박이다. 맞추면. 하나. 둘. 셋. 셋. 일정했던 인하이파 standardized. 다. 셋. 둘. 셋. 둘이. 둘이.